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도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가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애인이 나타난다 애인이 온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애인 나오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잡고 만졌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탕 많아져서 얼굴이 얼마나 보기 흉하고 아프고 굉장히 그래가지고 나아주면 여자고 뭐고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드름은 만지면 안 되죠 자꾸 만지면 안 되고 깨끗하게 씻고 아침 저녁을 깨끗하게 씻고 약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만지작 만지작 거리다가 보면 문제는 조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커져갈 뿐입니다 그저 말성과 기도 찬송으로 씻어내고 그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녁에도 억지로라도 교회 오게 하고 그래도 또 우리 집에도 늘 성경을 매일매일 꼭 읽게 하고 하는 거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전심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 오늘 여기도 이렇게 선효정 근사님도 여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좀 안심이 돼요 제가 마음이 왜냐하면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언 부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짜로 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부족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내가 꾸준히 하는 새벽 기도 꾸준히 하는 거 이거 계속 한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금하는 것과 같아요 평상시 괜찮을 때 우리는 저축을 잘 해놨다가 위기 때에 그것을 찾아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험 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험 꾸준히 여러분 넣어놓잖아요 계속해서 이 많은 돈을 이걸 왜 넣어놓나 하는 거 잊지마 위기에 한 번 딱 당하기 시작하면 위기가 한 번 딱 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러 나와라 나와라 자꾸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떤 곳에서 어떤 곳에서 틈탈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 있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있게 여행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끝까지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떠나고 이렇게 놀러 갔을 때 그 휴가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은 하나님이 어디서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완전히 놀고 먹자 막 이러고 이렇게 그 가서는 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문제가 되는 여행 가고 즐겁고 재미있게 노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기에 옆에 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양하여서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 노인을 향한 별명을 지어준다면 환란의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PGA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에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슬럼프가 없는 선수로 유명한데 한 기자가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 프라이스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희파람으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임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희파람 불며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원망하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밤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방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17세기에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 우크라이나 1년 2년 이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안 살아봐서 그렇지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포탄이 떨어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나는 그 생각이 들다 정말 너무 힘들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저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며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이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많은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환켓나우라고 하는 음악가가 이 당시에 불려졌던 노래들을 수집해 봤더니 3만 2천 곡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더랍니다 후에 외철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수집을 했더니 3만 2천 곡이 아니라 5만 5천 곡이 되더랍니다 3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하던 찬송이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샘솟듯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진실한 그래도 인들은 고난 가운데 계속 노래할 수 있다 환란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깊은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처럼 어울릴 수 없는 양극단의 조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그런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베들렘 말구유에서 시작된 청군 천사들의 축하 찬송 그 목자들의 노래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기독교에는 생일날에도 노래하고 찬송하지만은 장례식장에도 노래를 부르죠 신앙 안에서는 빛 가운데 깊은 찬송이 있고 어둠 가운데 신금을 울리는 애절한 찬송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밤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도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여기에 앉아있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가짜 신앙인은 이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가짜는 계속을 못해요 계속을 못해요 그런데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그냥 어떤 활란과 어떤 것이 와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꾸준히 예배자로 꾸준히 기도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하는 거 보면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낮에도 희망을 노래하지만 밤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만 이 고통을 당한다고 다들 생각을 했나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고 활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고난의 밤이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여러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직장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남편 문제로 인해서 가슴에 멍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 대한 환멸 불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의 밤이 밤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의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밤은 사실은 어떨 때는 내 잘못으로 당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원망할 것도 없고 폐괴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늘 고난의 원인이 내게 있지는 않을까 하고 꼭 살펴봐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다 실수하며 살아가고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참아주지 못하고 한 그것이 있는가 같이 이렇게 싸울 때에도요 어제도 우리 고명체 집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예전에 고명체 집사 이렇게 하면 어제도 몇 번 잘하고 하니까 몇 번을 넘어지고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고명체 집사도 한성격합니다 그러니까 벌떡 이런 그리고 내가 목사가 마음이 안타깝지 않는데 명체 하죠 하죠 말 안 들어 그래도 하지 말아요 이게 성질이 한 번 남은 게 안 돼 그런데 어제 한 네 번 진짜 그래요 그런데 꾹 잠더라도 가만히 그래 그래서 오면서 내가 칭찬해줬어요 잘했다 잘했다 나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럴 때 진짜 뭔 소리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 성질 내는 것들은 이것들은 이게 체면이 없어 그래가지고 성질 내면 더 내요 같이 싸워 결국 싸워 결국 싸워 목사가 이게 체면이 좋지 않아 어제도 뭐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이 청년 우리는 목사팀이고 저는 청년팀이잖아 현이 같은 놈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반말식으로 훅 하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감독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 야 너 좀 이리 와봐라 이러면서 이야기 그래서 다행히 그 놈이 미안합니다 하고 곧바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너가 그렇게 하면 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반말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대 그래서 내가 거기도 또 더 자꾸 이야기하려는 거 하지 꾹 참으라 사실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막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러게 또 지나가고 또 운동하면서요 우리 목사 우리 여기도요 운동하면서 이게 과격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다시 오면 개다 이러면서 가요 그냥 내가 여기 다시 오면 개다 이래가지고 가요 나중에 또 이러고 와 한 두 달 있다가 보면 또 못 견디고 와 또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월월월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 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 왜 그렇게 나에게도 싸움이나 이런 게 없는가 하면 내가 참으니까 그래요 꾹 참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부딪히면 같이 부딪히면 잘못 저쪽에 한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쪽에도 할 말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이게 보면 같이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저번에 한 번 또 그런 이야기 내가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고명근이가 그랬다면서요 차를 박았는데 뒤에서 쿵 박아가지고 앞을 같이 박았다네 그런데 앞에 차는 고명근이가 물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거리 미학보 그런데 우리는 바보 같아가지고 그때 그 성민이 이중차돌 냈는데 그 앞에 그까지 다 물러줬어요 두 개를 다 그래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더라고 고명근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잘못한 거 뒤에서 쿵 박아가지고 앞으로 쿵 박았는데 이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고 그게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더 뭔가를 하려다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꾹 참고 넘어가고 그래서 부부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한 번씩 하다가 보니까 가정이 결국 평화를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제일 큰 가장 먼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거 십자가야 십자가 져야 돼 그래 하나씩 십자가 우리 여러분들 다 지고 있잖아요 십자가 하나씩 집에서 다 마음에 들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예수 믿는 믿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가정이 또 다시 함옥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은 그냥 무조건 회개하고 다시 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니까 감사해요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에 부딪힐 때가 당황하는 거죠 이웃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고 나는 차선을 잘 지키고 가는데 뒤에 오던 자동차가 잘못해서 내 차를 받아 버림으로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고난 가운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선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원하는 고난 그래서 성교지로 성교사로 파송되어서 억지로 가서 고생할 거 다 알면서 고난을 받는 사람 또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원봉사 가가지고 내가 일부러 연탄 나르기 뭐 이런 거 억지로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난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욕이 당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일반적인 이 세 가지 고난 내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에요 욕이 당한 고난은 제사의 고난이라 할 수 있어요 욕의 고난은 의인이 의인의 고난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자원하는 고난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하나님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는 읽고 있기 때문에 욕이 당한 제사의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욕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는가 하면 재산을 잃었죠 모든 재산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대단한 잘못 없이 재산을 약탈당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는 자식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재물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의 비할 바가 못되지요 하묵하게 지대던 그 10남매가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 다 죽었어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힘들잖아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친구들이 욕을 저조하고 떠나버립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떠나는 고통은 정말 괴롭지요 그런데 욕은 지금 이 고난 위에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걸 기와장으로 끌고 제 더미에 뒹굴며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욕은 고난의 이유도 그 의미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젖을 먹었습니까 하고 자기 생을 한탄하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그때 옆에서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래서 오늘 35장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던 젊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엘리후입니다 계속 듣기만 하던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엘리후가 발견한 아주 귀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발견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의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지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몇 달을 갈지 얼마를 갈지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꽃이 여기에서 한번 피면서 지고 그렇게 죽고 나서 다시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 씨앗을 피우면 다시 또 이것이 피고 지고 그렇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이 꽃이 이렇게 피고 하면 한번 이렇게 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1년이 될지 참 신기해 하나님은 어떻게 1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게 대부분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가죠 우리 지금 이거 작년에 심겨놓았던 이 꽃이 저기 밖에 가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육관 밖에 가면 다시 꽃이 폈는데 작년처럼 아름답게 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꽃이 좀 걸음을 주고 하면 화려하게 좀 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한 것을 이렇게 지나가는 단위 우리도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그 어떤 것을 꼭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다시 잘 활동하기 위해서 잠을 자 주는 거잖아요 자연계의 그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지혜 아니겠습니까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 밤에 준비를 하지요 아름다운 봉우리가 이슬을 머금고 입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 어두운 밤 동안 준비를 합니다 밤이 없으면 꽃이 피지 못합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 동안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나님은 시키는 겁니다 만일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꽃은 피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는 연결지 못하는 채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테니스는 이런 그의 시집 용광로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용광로에 녹아지는 세부치의 비유를 했어요 세부치를 벌겋게 용광로 속에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로 두들겨 찬물에 담 겁니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달구고 두들겨 원하는 형태로 기어이 만들어내야 해요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내야 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을 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고난의 밤을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 온전히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고약한 기질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채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밤이라는 용광로를 사용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광부는 불순물이 잔뜩 섞여있는 채광석을 용광로 속에 던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부의 관심은 불순물에 있지 않고 잠시 후에 흘러내릴 순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배 사건을 통해서 엘리우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두 번째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밤을 허락하시는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주시되 희망의 노래를 주십니다 고난만 허락하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도록 찬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복된 일입니까?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마음으로 고요 속에서 침묵하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칠흑같은 어두움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처절한 실패와 눈물뿐입니다 이 속에서 무덤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비 엘리우가 발견한 하나님이었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낙심하고 어떤 이는 교회 온 사이에 도둑맞았다고 신앙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왔다가 핸드백 잃어버렸다고 낙심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교회 등록했더니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나쁜 밤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란으로부터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해서 면제시켜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할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 들을 때 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감사와 찬송 대신 자망과 거드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과 행복이 마치 내가 잘라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평탄한 삶을 살 때는 한없이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자기를 가시하며 허영과 교만과 검한 자만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기고 나면 우리 인생은 비로소 진실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혹독한 삶의 시련 삶의 체감 속에서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극심할 때 그때의 영화나 그때의 상황과 이걸 보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노예 시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노예 시장 노예를 동물처럼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면 아주 막 극심해 그때 버스를 타더라도 앞자리는 백인들 많고 흑인들은 뒤자리에 앉아 지치도록 일을 하고 오는 흑인 한 소녀가 너무 피곤해서 비어있는 백인 자리에 잠시 앉아 잠들었다가 본병을 당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흑인 인권운동이 일어나죠 이 운동의 지도자가 몽고메리시에서 목회를 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여러분 다 아시죠 폭동으로 번져가는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면서 이 운동을 이끌었어요 평화운동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자 태양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때도 구름 건너 태양이 존재하듯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자 나는 꿈을 꾼다 미국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흑인들이 백인들의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섬길 그날을 꿈꾼다 하면서 마틴 루터 킹과 함께 백만 군 중에 어깨동무하며 손을 잡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We Shall Overcome 이라는 노래라고 그래요 We Shall Overcome 알죠? 뭔 노래인지 들어봤죠?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ll walk hand in hand 손에 손을 잡고 긁자 We'll walk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긁자 Hand in hand Hand in hand We'll walk hand in hand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are not afraid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리 We are not afraid 어떤 날에도 내가 걱정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깊은 마음 속에 마음 속 깊은 곳에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나는 믿습니다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하리 언젠가는 We are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이 그날에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오참 맘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 주 안에서 두려움이 없네 우린 두려움 없네 두려움이 없네 그날에 오참 맘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주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막위권세 모두 물리치리 오참 맘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Both bill 주 안에서 평화롭게 살리 평화롭게 살리 평화롭게 살리 평화롭게 살리 평화롭게 살리 그날에 오참 맘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영어로 된 게 더 마음에 왔죠 Oh deep in my heart 깊은 마음 속에서 깊은 우리 영 속에서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